내 뒤에 뭐? 오늘 폴아웃 못할 것 같다고? 왜? 아 오늘 엔딩이야 무조건 엔딩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폴아웃 엔딩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엔딩 아니야 근데 이건 뭐 엔딩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가볼게요 셋이 자 이거 간단하게 어저께 못 보신 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친구들끼리 이 숲에서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하는 거야 한 명이 걸렸나봐 그래가지고 담력 테스트 양초 들고 돌아다니는데 시야 괴물 귀신 같은 게 있네 어? 무슨 일가족이 어? 죽었는데 걔네들이 자꾸 날 괴롭혀 그래가지고 나는 양초를 들어야 되는데 양초를 주워가지고 계속 버티면 되는 게임이야 종 두 번 칠 때까지 어? 아니 이렇게 귀신 나타나고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조심 지금 각종 귀신들이 나와요 약간 프레디랑 에밀리 요즘 요즘 이런 스타일이 많더라고 여섯 가지 버티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괴물이 나오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 네 귀신마다 피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양초가 꺼지기 전에 양초를 먹어야 된다 양초를 안 먹으면 불이 꺼지면 불이 꺼지면 이제 귀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힘들겠죠 성냥이라는 임시방편이 있긴 한데 다섯 개 밖에 없어요 양초를 찾아야 되는데 양초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종 두 번 칠 때까지 버티면 되고 각종 수집 같은 걸 해서 버테도 되긴 하는데 네 애가 우는데 쟤는 어제도 울었어 쟤는 애가 아니야 귀신이에요 귀신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구요 천천히 칵 아하하하 네 맞아요 갑자기 나타난 애가 있긴 있어요 괜찮습니다 양초가 안 나타나죠 네 전에 전에는 그냥 겁주는 거야 그냥 근처에 양초 있으니까 저기 반짝반짝 거린다 보이시죠 반짝거리는데 양초가 있어 지금 양초가 없기 때문에 성냥으로 임시방편을 가고 반짝거리는대로 갈려 가가지고 양초를 빨리 두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달려 쫓아오는 거야 아니 저 녀석은 그냥 계속 쫓아오는 놈이야 스피드로 가야돼 오케이 뭐야 저거 없었겠는데 디그 디스 디그 디스 네 저는 그냥 쫓아오는 아들인거 같애 그냥 막 쫓아오니까 스피드를 해야 되는데 스테미너가 딸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달렸다가 말았다 달렸다 말았다 해줘야되고 아빠같이 생긴 아저씨는 아 아빠같이 생긴 아저씨는 땅바닥에서 오는데 쳐다보면 날 잡는다 뭐 아니면 뭐 불힐잇든지 뭐 여러가지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양초를 찾으러 갈게요 지나가는데 저거 괜찮아요 물좀 오케이 코좀 풀고 가야겠어 코감기 때문에 코맹맹이 코맹맹이 코맹힘이 심하거든 일단 다음 양초좀 먹을게 종아 아직 한 번 낮췄죠 보니까 어저께 괜찮아요 어 빨리 달려야돼 종이 5분에 한 번씩 치던데 종이 5분에 한 번씩 쳐 2호폼 끼면 더 무섭다고 안 무서워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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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쳐다보면 잡힙니다 롱니가 아니고 롱니처럼 하는것도 있는데 쳐다보면 잡는 녀석이야 저쪽에 양초있다 저거 양초 먹으러 갈게요 어 불 꺼졌다 아 양초 왜 이렇게 없어 벌써 손이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 불이 없으면 괴물이 안보인단말야 도망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양초 이쪽에 어어 이쪽에 있다고 반짝거렸는데 어딨죠? 에밀리도 처음엔 무서운데 적응되면 똑같애 이것도 어저께는 좀 깜짝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랬는데 이제 적응된거지 공포게임이란거만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양초가 안보이네 큰일났네 종 한번도 안쳤는데 어딨어 양초 뛰어야돼 쫓아오고 있거든 안보이면 도망가기 힘든데 침착하게 지금 그냥 중간에 가로지르게요 지금 원래 왔던데만 계속 가고있는거 같거든 어차피 지금 양초 없으니까 성냥 아껴야돼 양초 먹어도 성냥이 없으면 못붙이거든 저쪽에 있다 가까이 가면 양초 보이니까 침착하게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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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한번 쳤어요 종이 한번 쳤다는 얘기는 한번만 더 치면 4시로 넘어간다는 얘기 좋아 양초 생겼고 지금 성냥 얼마나 남았지 양초가 끊기지 않게 해줘야돼 어 어 여 예 쳐다보면 안됩니다 여 양초 좋아요 노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초청 아악 아악 깜짝이야 왜 거기 앞에 있어 어디갔어 양초 어디갔어 하하 놀래라 깜짝이야 어디갔지 양초 어어 아 아 분명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나와 하하 조심해야돼 이게 왜 무섭냐면 다시 해야되기 때문이야 죽으면 다시 버텨야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거지 귀신 자체는 별로 안 무섭다 양초 저쪽이 앞에 있네요 다시 번 뭐가 보여 어디야 아악 아악 아 이거 안보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됐죠 오케이 아악 제이슨같은 애들인가봐 귀엽게 생겼어 애들이 귀신님 중계병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로 무섭진 않지 어 뭐랄까 피지컬게임이야 이거 삽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애들 주먹이 좀 세다고? 그러게 어 5분을 넘긴다면 5분을 더 넘겨야 깨는 것 같거든? 어 엑스 누르니까 더 맞는 것 같다고 어 핏보이로 지둘봐 흐흐흐 전체 이거 깨버리자 어? 건방진 마리오도 깬 나에게 별것도 아닌게임이고 양초가 없네 왼쪽 왼쪽은 별론거 같애 계속 왼쪽까지 가니까 죽네 에잇 어 양초있다 나이스 좀 기다릴까여? 어차피 시간을 개기면 되는건데 누가 온다 빨리 가라켜 처음에 시작할 때 친구들이 한 여섯 명 정도 됐거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죽은 귀신들이 집이 다섯 명이었고 정말 이거 친구들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가면 쓴 거 보니까 어? 담장 테스트 해놓고 지네들이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친구들이 장난하는데 정말 죽빵을 저렇게 세게 때릴 리는 없고 아니야 친구들 아니야 저거 그래 나 친구들이 막 땅 파면서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롱리에다가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귀신은 귀신들린 건가 혹시? 몸을 빌어서 나타난 건가? 왕따라고? 바람 본다 캠프 보면 여기 막 잡혀 있거든 저건 뭘까? 나중에 열 수 있는 건가? 조금씩 진행되더라고 3시 4시 이렇게 넘어가면 진행될걸? 양초가 없냐고 있는데 근처에 아까 여기서 빗났는데 여기는 물탱크 없어요 양초 꺼질 때 됐는데 진짜 없다 4시 정도 꺼졌어 이거 성장 키나많은데 저쪽에 보인다 저어기 양초하나 보이거든? 살짝 보였어 뭔 소리야 아 앞에 누님 나타나면 안되는데 근데 3시에는 누님이 잘 안나타나 요쪽에 있다고 봤거든 나는 저 앞인가? 뭐가 나타났다 아 양초 지금 방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나 쫓아와가지고 나 못먹었어 알았어 알았어 사라졌지 바로 이 느낌 그대로 뒤로 직진으로 돌아와서 여기 양초 있었단 말이야 내가 온 길에 비켜보셈 여기다 제발요 빨리 주워 붙여 가자 오케이 나이스 막혔고 이쪽에서 오는데? 파워 웨이브 다음 양초 몇 분입니깐 아악 깜짝이야 몇 분입니깐 뭐 물어보면 나와 물어보기도 전에도 알려줄라고 아니 종이 안치죠? 종 두번이나 쳐야되는데 한번도 안쳤어 나 앞에 양초있어 오늘은님 편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왜이래 이거 무슨 소리야 어어 방금 여기 지나왔을 때 양초를 부었죠 야 파워 웨이브 근처에 있어 나무 쓰러진 소리 나는데 아 가야겠다 빨리 빨리 파워 웨이브 온다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자 이번엔 아냐 왼쪽으로 가서 한바커 돌아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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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고 빠져 빠져 아하 야한 맨 오케이 어 버드 투 피어 맨 뭐야 왜 둘씩 나타나지 근데? 두명이야? 쫓아오는 애? 아이씨 이러니까 못 깨지 아까 전에 두명 나타나서 잡혔잖아 좀 약간 광활한 그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긴가 천천히 가 천천히 총 언제 치나요? 저기 어디지 근데? 양초를 찾아라 양초를 저깄다 양쪽 이쪽에 많아 이쪽 4분 지났다고? 5분에 치거든? 와 이거 되게 많이 지난거 같아도 아니구나 야오스 5분 다음 5분만 더 버티면 되는거야? 와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는 느낌이지? 허허허 무서워 5분인거 같거든 아무래도 종 치는 시간이 차 안에 초가 있는데 차 안에 괴물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냥 앞으로 달려 땅에서 나오는 애거든 앞으로 달려 그냥 앞으로 달리는게 최고야 쟤는 쳐다보고 뭐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방금 여기서 또 불빛도 있었는데 역쪽에 이렇게 그대로 쭉 하고 괜찮아 양초 없어도 돼 주셔 주셔 그 다음에 붙여 양초 얼마나 남았죠? 3개? 자 다음 양초 자 너무 외진대로 오면 안 돼 오케 하나 더 있거든? 여기는 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하나 여기 세이브 해놓고 이니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초가 없는게 문제지 양초가 없는게 문제지 여기 집안에도 무조건 하나씩 있거든? 있어 밟아요 있고 있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파워에이브를 여기를 이동을 한 다음에 뉴일을 하고 함바퀴 돈 다음에 아이고 다시 저쪽으로 가면 두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버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동선을 짜야돼 등산도 아니고 이거 저쪽에도 두개 있거든? 저거 두개를 먹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자 오케 맨 옆 맨 쇼파뒤에 한 놈 진작하게 슈욱샥 슈욱샥 달려고 말고 달리고 말고 달리고 말고 달리고 말고 달리고 말고 달리고 말고 달리고 말고 갔어? 갔어 다시가 쇼파로 다시가 쇼파로 다시 갈게요 쇼파 옆에 양초가 하나 있었다 자 어디였죠? 빨리 양초 꺼져 꺼져 저기야 저기 어? 안보이는데요 어디계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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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춥고 붙여 자 하나 더 먹고 한바꿈 삥그로 돌아서 두개 아까 집이랑 거기 세벤 했던걸 먹을 것이다 이쪽에 잃수없어 아악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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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까 뭐야 이놈 여기 안좋아 여기 자리가 안좋아 쫓아오는거 같은데 스윽 옆에 보는데 갑자기 있어 엄마 아 스윽 아 그래 아까전에 두개 쟁여놨던대로 갑시다 쟁여놨던대로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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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테미나 갔나요?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 올 때가 됐는데 쟁여놨던대로 아까 두개 쟁여놨자 집안에 하고 그 다음에 차앞에 정도에 아악 아 나 다시 하기싫어 무서워 스윽싹 쫓아온다 스윽싹 스윽싹 바로 킥있어 싸다고 때리겠다고 나 지금 스윽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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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윽 좀 가라 좀 가 됐다 아 나 양초 끝날 때 다 됐는데 슈욱 슈욱 빨리 가야 돼 슈욱 엄맘마 성냥 몇개 남았어 헉 너옹 노옹 노옹 마지막 성냥 하나야 이제 성냥 없이 가야 돼 이거 꺼지면 저기있다 저 앞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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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란 말이야 슥싹 슥싹 제발 꺼지기 전에 빨리 암보이면 걔네들 피할수가 없단 말이야 아 빨리 빨리 어 마지막 성냥 염맨 성냥 마지막 성냥이다 이거 꺼지기 전에 양초 못찾으면 더이상 불을 붙일순 없어 제발요 저기저기 빨리 하..안돼에에에 달리라고 여깄다 제발요 안돼 누가 온다 아 붙이면서 달려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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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외진곳 자 쓱싹 나가야돼 빠져나가야돼 아하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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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 남았어요 없는데 쓰려나quiera 혹 호암 호암 스테미나 클래적 홑 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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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옥 누가 보면 낚시랑âm달겠네 됐다 양초 빨리 한테prob 철 primary 갑자기 왼쪽에 나타났어 놀래라 어? 여깄잖아 쫓아오고있네 바로 뒤에 있다 따돌리고 저걸 먹으러 갈까 아아! 녀석들 뭐야 아니 중...뭐야 여깄다 끝났지 노래 끝났어 몇 분 남았습니까 9분! 9분이야 지금 1분만 버티면 돼? 9분 10초 10..9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침착해 쓰자 너무 신경쓰지마 야 핵색 대지마라 쓰윽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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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파워웨이버 어딨죠? 오른쪽에서 온다 음? 음? 다 됐어 띵동댱동 왜 안치지 종 30초 3 9 천천히 야 아마 롱미 괜찮아요 롱미 쇽 피해주시고 그만 좀 하시죠 어이구 롱미가 아니고 가이야 대단한 녀석 팔문 개방한듯 침착하게 왼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에 그거 있어 그건 뭐지? 누가 온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 파워웨이버 오른쪽 발소리날 때는 따돌려 주셔야 됩니다 양초 없어 지금 그냥 버텨야 되거든 양초 없이 그냥 불 없이 버티는 걸로 왜 종 안칩니까 아까 9분이라는데 벌써 1분 지났거든 지금 그렇지 시 하아 It's just a made up website I thought the video is fake but Maybe not 뭐래요? 네 시 이제 무슨 이제 새로운 귀신이 추가되거든? 큰일났네 양초가 바로 옆에 있어 게다가 어? 새로운 귀신 추가 안되나? 그거 쪽지가 없네? 그냥 하는건가 본데 뭔가 더 어려워졌겠지? 추가해서 네 프레디랑 뭐 에밀리랑 요즘에 이런게 유행이야 시간 버티고 귀신 추가되는 그런게 유행이야 깜놀 심리적인 공포는 요즘에 잘 안나오고 파워이벼 벌써 근처에서 소리가 나네 분명 안무섭 같은거 아이 나 벌써 적응됐지 이제 이젠 피지컬이죠 이제 게임 공략이죠 공략 공포게임은 처음에나 무섭지 하다보면 적응되는거 알겠습니까? 근데 양초가 하나도 안보인다 어 아까 시작할 때 한개있는거 빼고 생긴것도 좀 달라진거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 숨겨진 아이템같은것도 있어요 아이템 먹으면 무슨 스토리인지 알수도 있어 아 뭐야 어? 다른데 뭐 이상? 여자같은게? 갑자기 이었던거 같애 보진 못했지만 괜찮다 별로 덜 놀랬어 어? 파워이벼 오른쪽 양초 저쪽에 아니 무슨 양초 이렇게 없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티라고 어둬둬둬 죽는건 아니지만 이 정도였어 저기 쭉 멀리 쭉 멀리 약간 불은 있어야 되는게 그래야 어? 앞에 귀신이나 나무같은걸 조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어차피 촛불 켜도 거의 안보여서 상관없을라나? 금방 없어지니까 이거 뭐 얼마나 양초가 없길래 이렇게 멀리 가야돼 뒤쪽에서 소리나는거 같애 하나도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바로 앞에 뭐가 있는거 안보여 아 어딨냐구 양초 아니 양초 여깄다 여깄네 뭔소리야 끽 꼼깨 륵님 저깄다 양초 천천히 걸어 여기서 자꾸 코가 막히네요 저 앞에 여기 천천히 체력관리하고 보통 종이 5분에 한 번씩 치는거 같더라고 10분 버티면 된다 이 얘긴거 같은데 이번 예식은 어떻게 누님 나타났어 이 누님은 그냥 쫓자 아이고 큰일났다 막다른골 누님 나 찾을텐데 가라 누나 누나 어떡해 오는거 같거든 안 없어지네 쌍바닥 쌍바닥이다 아유 야 여기 어디서 나타났어 누님은 그냥 근처에 있으면 계속 쫓아와 그래가지고 누님 근처를 가면 안돼 누님이 원래 빡세거든 누님도 아니야 그리고 어 아기야 아기 여기서 숨겨진 템은 랜턴이나 뭐 이런거 같은데 이게 6시까지 하면 엔딩인가요? 자 봐 4시 5시 5시에서 6시 두 번 남았네 스읍 아 엔딩이 궁금하긴 한데 너무 힘들거 같애 어 4시인데도 이 정도면 5시 때는 얼마나 빡센거야 어 양초가 거의 없어 봐봐 딱 이렇게 둘러보면 1시 때는 양초가 엄청나게 많았거든 어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뭐 그렇다고 못 깨는건 아닌데 멘턴이 있으면 뭐하러 쓰냐구요 저거 그런건 퀘스트템일까? 에밀리가 훨씬 쉽죠 침착하게 에밀리는 왜냐면 길을 안찾아도 되거든 근데 이건 좁긴 하지만 길을 찾아야돼서 양초 있는 위치를 외워야되나? 침착하게 어 예 1시간이 현실시간으로 얼마냐고 10분정도 버티면 될거 같애 파워의 그 봐봐 저기 보이시죠 쫓아오는거다 저게 정체입니다 저기 아이고 껴버렸다 저게 나를 계속 쫓아와 가만히 서서 시간을 못버텨 지금 저거 좀 따돌려야겠어요 다른 애랑 같이 나오면 곤란하거든 다른 애랑 같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빨리 따돌리고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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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하나 봤다 찜찜거네 그냥 촛불 없이 갈게요 지금 자고있는 애 소리 들리죠 코고는 애 코고는 애 근처에서 불키면 일어나서 쫓아오는데 달리기로 못버서나는 괴물같은 피지컬을 가졌어요 코고는 애 바로 오른쪽에 있어 지금 불키면 안돼 누님 나왔다 누님은 근처에 아악 누님은 그냥 근처에 있으면 딱 잡아버려요 머리끄댕이 근처에 있으면 안돼 보자마자 바로 반대쪽으로 튀어야 되는데 안보여가지고 방금 누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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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빡세 그쵸? 귀엽다구요 귀엽겠지 얘네 다 애들인데 왜 지금 가면 쓰면 빼고는 일가족이거든요 일가족 잘보니까 귀엽다고 그럼 사귀시던구나 천천히 아 못 깨겠는데 양초가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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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양초 쇼파네 여기가 쇼파야 혹시 템있나? 템이 없어 세 가지 숨겨진 템 있는데 그거 먹으면 시간을 줄여주지 않을까? 성적하게 양초가 너무 없어서 그냥 감마 올리는 비열함 수법을 써야 될 것 같애 딱 일단 보여도 딱 보이는 데가 없어 저깄다 저기 하나 딱 있어 집안에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집안 한번 보고 집안에 템 하나 있네요 랜턴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야 스토리 랜턴 때문에 그건가 본데 파이어가 난건 같던데 그쵸? 불이 난거 같애 아 누가 방황한게 아니고 그냥 불난거 아냐? 근데 왜 살아있는 인간한테 해코지를 하냐고 귀신아 물러가라 여깄다 파워웨이브 근처에 있거든 어 눈이 해 눈이 해 이것만 붙이고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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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파워웨이브인가 본데 예예 처음 봐 그 모자 쓰네 아우 그쵸? 방금 파워웨이브가 다 와가지고 그러면 이 랜턴을 먹었거든요 랜턴 먹은 거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 무슨 내용인지 뭐래요? 뭐래는거야? 새로 모은 거 있나? 파이.. 파이어 디스트로이 홈.. 스텔.. 스텔엔드? 둘나 썩니까 집에 첨성대 같이 생긴거 분.. 힐드런 Mi싱 아이거 애들 잃어버렸다네? 얘네 가족들이고 새로 먹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지역에 불이 붙어 한 가족이 사라졌다고?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